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리는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를 지는 좀 고민중이에요 좀 짧게 자를 거 생각중이에요 이번엔 지금 너무 빵실빵실해서 이거 일단 어떻게 잘라야 될지 모르겠다 뭐 바뀐지 아직 안 읽어봤거든요 징크스 상향 트위치 상향 카이사 상향 AP 트위치도 엄청 세더라구요 왜 이렇게 센지 모르겠어요 AP 트위치 점수가 원래 좀 높았어가지고 이거는 부캐 가야겠어요 무려 골드 2 골드지만 다이아들 만날걸요 아마? 어? 헤헤헤헤헤헤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롱 찍찍이 트위치 해야지 엇? 나 골드인데 다 풀래 다이아 잡혔네? 보아이네 아씨 롤 오랜만이다 Q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네? E 구도는 E를 찍어야 될거 같습니다 알려주신거는 감사하지만 E 구도는 E를 찍고 오겠습니다 오이고이구 야바야바야바 으오 도망가 왜이렇게 느리냐 유인해 여기로 압박해 ㅋㅋㅋㅋㅋ 참 있다 싸워 그냥 싸워 싸워 해치워 제가 말했죠? 이 구도는 1레벨에 2를 찍어야 한다 암호가 저렇게 머리를 박았을 때 능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블 효과 주면서 슬로우 걸어주면서 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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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막힌다 아직 안 죽었네 가자마자 싸운다 보좌에 어 잠시만 왜 이렇게 세? 정화를 바로 쓸 때 어우 그래도 어림없지 오오오오 왜 이러세요 들어가시고 스위치는 인장 하나 인장 가는거 인장 하지마 하지마 범折 이 도전 완벽 아이게 저? 아고 정장 인내심 패치? 내 인내심 패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인장이 달달하죠? 데미지 무려 100이나 올려줍니다 패치버 데미지도 올려주고 서디가 자꾸 새성 무성주 모르고 까부는데 언젠가 창벽 한번 들어갑니다 군 Americana 이걸 당해버려? 와 야속 버스네 심하다 도망가는 척 했다가 뒤에 있는 파이썼를 도려버려야지 도망가야지 도망가는 척 했다가 뒤에 있는 파이썼를 도려버려야지 산뜰이랑 한파하는 건 좀 위험한데 음 여기도 여기도 매자이 여러분 착한 어린이는 매자이 따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매자이 갈 돈이 없을 뿐더러 스택을 쌓을 수도 없습니다 괜히 매자이 갔다가 욕먹지 마세요 다 죽을지도 살아버렸네 다 죽을지도 살아버렸네 여기 굴드입니다 여러분 약자를 상대로 힘을 쓴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롤은 여기까지만 할까? 재밌다 롤 오랜만에 하니까 원래 약한 애들 괴롭히는 게 재밌는 거 아시죠? 여기까지 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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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은